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은 현승상사고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부분 꽂히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현승상사고요. 개인기업 왼쪽은 다 맞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 맞춰보자. 회사 이름은 현승상사고 대표자명 김현승. 개업 연월일 2012년 1월 25일 맞습니다. 회사 주소요. 서초구 과천대로 80인데 용산구 백범노로 되어 있네. 이 부분 고치자.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컴퓨터 부품인데 조명기구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고치자. 관할 세무서 반포 세무서인데 용산 세무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세 군데 고치겠습니다. 자 먼저 주소요.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802 이렇게 고치고 종목을 컴퓨터 부품으로 고치고 세무서를 반포 세무서로 고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수정사항 입력 완료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제시되어 있는 금액과 해당 메뉴 금액이 다른 것 고치면 되겠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입니다. 자 하나씩 맞춰보자. 현금 맞고요. 당자예금 맞고 보통예금이 950만원이라 해야 되는데 5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고치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맞고 대선충당금 맞고요. 상품 맞고 차량운반구 맞고 감가상각루계액 맞습니다. 비품 맞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루계액이 72만원인데 36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고치자. 일단 자산 쪽에서 두 군데 먼저 고칩시다. 자산 쪽에서 보통예금을 950000으로 고치고 비품의 감가상각루계액을 72만원으로 고친다. 그러면 자산업계는 89040000이 됩니다. 아하 맞네. 그러면 자산 쪽은 잘 고쳤나 보다. 자 부채요. 부채 쪽은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볼게요. 외상매입금 맞고 미지급금 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거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 자본금은 맞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미지급금을 여기 커서를 두고 F2키 눌러서 미지급금 계정을 풀어옵니다. 그리고 금액 적어주면 되겠다. 100000000. 그러면 대변합계 89040000 되고 마지막 항상 이거 맞춰본다고 했습니다. 대차차액 0이 맞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 메뉴도 이제 닫으시면 되겠네. 문제 3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계정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차저교 3번에다가 이렇게 좀 입력을 해달랍니다. 자 메뉴 열까요? 계정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서 왼쪽에 있는 계정책에서 판매 관리비를 딱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이 쭉 나열되죠. 이렇게 하면 차기가 조금 더 쉽겠네. 여기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찾아 봅시다. 811번 여기 복리후생비가 있네. 여기서 대차저교 여기다가 3번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달라고요? 명절 선물대금 신용카드 결제 좀 아래키네. 보면서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명절 선물대금 신용카드 결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메뉴 닫으시고요. 문제 3번의 2번 문항 볼게요. 전기분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보고 금액 틀린 거 있으면 고치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알아서요.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광주 상사 26000원으로 고치고 부산 상사 23000원 맞고 대구 상사 11000원 맞습니다. 항상 마지막 단계. 차액 0이 맞는지 확인하자. 오케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잘 고쳤고요. 이제 외상 매입금 볼까요? 외상 매입금 보자.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볼게요. 서울 상사 8700000, 인천 상사 820000, 순천 상사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네. 커서 여기 두고 F2킹 눌러서 순천 상사 불러오고요. 8100000, 이렇게 입력을 하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 단계.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하면 제시되는 사항들 모두 수정 완료한 것입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반 점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 7월 25일 영업사원 박혜정의 급여 14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급여 내역과 같이 차감하고 잔액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였답니다.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죠? 급여 줄 때 법에 따라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좀 떼고 준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그 해당 직원이 돼야 되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뗀 돈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라고. 그 회사는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그 직원 대신 나라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될 것이고 그때 쓰는 계정과목 이름은 예수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됐죠? 자, 다만 이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예수금에 대해서 한 줄로 쭉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로 조금 알아듣기 힘들게 쭉 나열했다. 그게 조금 특이한 것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풀을 또 분석해가지고 이 떼는 금액들이 공제합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예수금으로 대변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자, 회계 처리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맨 위 열어서요. 7월 25일 날짜 기입하고 차변에 먼저 여쭤봅시다. 차변에는 일단 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급여 코드번호는 800번 대코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급여 금액은 얼마입니까? 140만원이라고. 어쨌든 비용은 차변에 140만원 이렇게 인식해야 돼. 다만 140만원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원천지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다. 자, 대변에 원천지수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9만 3천원. 930000.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준다.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대변 입력 완료.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여기 지급총액이라는 금액으로 나와있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항 넘어갑시다. 2번 문항. 8월 6일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충전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네. 금액 얼마입니까? 자, 충전 금액 5만원. 요거지. 5만원을 충전했고 현금으로 지급했대. 대변에 현금 5만원 적으면 되고 차변에는 비용 계정과목 쓰면 되겠죠. 뭐 쓰면 되겠습니까? 시내 출장비니까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과목 쓰면 되겠지. 8월 6일입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코드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판매비 관리비. 금액 5, 0, 0, 0.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8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용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돼 있네요. 문구 샀답니다. 얼마치 샀습니까? 30만원치 샀다 이거지. 대변에 뭘로 처리할까요? 외상으로 산 거죠. 신용카드 결제를 한 거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이게 만약에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사는 것이라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거는 문구 즉 소모품을 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당연히 대변에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거래처를 기입할 때 이 가게 이름 세한문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돈 누구한테 줍니까? 이 가게 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에 돈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네. 요거를 거래처를 한다. 그것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다. 차변은 계정은 뭡니까? 문구용품 샀으니까 소모품비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물론 소모품 살 때 자산 계정 과목 소모품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비용 계정 과목 쓰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소모품비 계정 과목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8월 20일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30만 원이었다. 3-0-0-0-0-0 대변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는 카드사로 카드사가 어디였습니까? 카드사가 국민카드였지.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우린 배운 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답안을 보니까 차변 쪽에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있는 모양이네. 그거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은 된답니다.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소모품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4번 문항 봅시다. 9월 11일 진사 상사에서 상품 700만 원. 뭐 200개고 1개당 3만 5천 원이래. 이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를 당자금 계좌로 이체해줬답니다. 상품 사려고 계약금 쪽으로 돈 밀어줬다 이거지. 뭡니까? 선급금이지 뭐.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당자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선급금 금액 얼마입니까? 계약금 금액은 700만 원의 20%니까. 700만 원 곱하기 20% 140만 원 되겠네요. 자, 입력합시다. 9월 11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어딥니까? 선급금은 거래처 진사 상사 내. 금액은 140만 원. 대변에 당자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9월 23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다음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별도의 거래처 등록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내역 별게 아니고요. 배당금 지급된다는 통지사네요. 얼마 지급된답니까? 150만 원 지급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적어주면 되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1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지 뭐. 됐습니까? 9월 23일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150000 대변에 배당금 수익 15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9월 29일 부산 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부산 상사 발행 당자 수표로 받았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물건 팔려고 계약금 쪽으로 돈을 미리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선수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다. 대변에 선수금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뭘로? 부산 상사가 발행한 당자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자 수표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은 것과 똑같게 처리하면 되겠지. 차변에 현금 5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9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선수금 50만 원. 선수금 거래처 기록해야 되겠네. 누구한테 계약금을 받았는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F2키 눌러서 어디요? 부산 상사네요. 부산 상사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7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자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빌렸다는 거죠? 돈 빌려서 대변에 차입금 계정과목 쓰면 되겠다. 차입금인데 6개월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 계정과목 쓰면 되겠네. 대변에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에 2천만 원을 이제 돈 받으면 되는 거죠. 돈 빌렸으니까 당자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다만 특이한 점은 그 와중에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2천만 원 전부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수수료 20만 원은 떼고 나머지만 당자 예금으로 돌았다. 그게 조금 특이한 것이지. 됐습니까?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10월 17일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 무슨 은행이라고 했나? 대림은행 대림은행 2000000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가 그 와중에 생겼다. 이겁니다.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800번째 코드의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831번 금액 얼마요? 2000000 나머지 금액은 당주와 예금으로 들어왔대.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 보겠습니다. 11월 20일 회사 창리비를 맞이하여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답니다.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거 70만 원 기록하면 될 것이고 차변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줄 거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거래처에 줄 거는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분석 끝났죠? 자 11월 20일입니다. 대변에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이렇게 쓰고 얼마요? 50만 원 5000 000 차변에 접대비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요거는 금액이 2000 000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변에 미지급금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미지급금 계정과목 처리하고 카드사로 거래처를 쓰면 되겠다.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죠.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 계정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처리하면 된다. 요게 만약에 상품을 산 거라면 외상 매입금 회계 처리하면 된다. 거래처만 조금 신경쓰자 이겁니다. 거래처를 그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쓴다. 요것만 신경쓰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메뉴 좀 이따 다시 열겠지만 일단 닫읍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자 문제 5번 이제 오류수정 문제 풀어보자. 1번 문항입니다. 7월 28일 거래에 대해서 뭔가 고칠 게 있는 모양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일반 점프 입력 메뉴얼에서 7월 28일자 거래를 한번 봅시다. 7월 28일 거래 요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과 공과 15만 5천원으로 회계 처리한 거는 회사 사장의 개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15만 5천원을 회사가 회사 현금으로 납부를 한 거래요. 자 회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 재산세를 내는 거라면 우리 회사가 낼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 주인이다 보니까 회사도는 마음대로 그냥 꺼내가가지고 자기 세금을 냈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와 관련 없는 비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그냥 쏙 빼간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자본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만 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은 잘 안 건드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중에는 임시 계정 과목인 인출금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15500 적어주고 대변에는 현금 15500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 현재 대변 현금 회계 처리는 잘 돼 있는 것이고요. 차변만 고치면 되겠네. 차변을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인출금으로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2번 문학 보겠습니다. 9월 17일 가수금 50만원은 명륜 상사에 대한 외상매치금 회수액 40만원과 명륜 상사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계약금 10만원으로 판맹이 되었답니다. 일단 9월 17일 분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봐야 되겠네. 9월 17일 현재 차변 가수금 대변 외상매치금 이렇게만 되어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가수금 50만원 중에서 40만원은 외상매치금 회수한게 맞아. 그런데 10만원은 계약금으로 판맹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자 돈 받은 것 중에서 40만원만 400000 요것만 외상매치금 회수한 거였고 나머지 10만원은 대변에 1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금 쪽으로 받은 것이었다. 선수금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네. 거래처 적어야 되겠네요. 명륜 상사 이렇게 금액 10만원 이렇게 한 라인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했었네. 됐습니다. 수정 완료했고요. 자 메뉴 또 다시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 6번 풀어봅시다. 결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매장 건물 70만원 영업부 비품 50만원이다.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붕괴네요. 자주 출제된 형태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장품 입력 메뉴얼서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 먼저 기록할게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여러개의 개정한국 중에서 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건물에 대한거 203번 코드 이렇게 불러오고요. 금액 적어주면 되겠다. 얼마요? 70만원 7000 000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번에는 뭐 비품에 대한거 비품에 대한거는 코드가 213번 코드네 이거 적어주고 금액은 50만원입니다. 5000 000 차변에는 이거 두개 합한거를 감가상각비로 기록하면 되겠네. 코드번호 800번 대코드입니다. 818번 금액은 이거 두개 합한거 플러그로서 자동으로 입력되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기말 현재 다시요. 2번 문항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10만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비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10만원 제시되어 있지만 합계 잔액스 3표를 한번 열어보자. 합계 잔액스 3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면요. 가지급금 잔액이 차변에 10만원 있다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클릭하면 기중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더블클릭하자. 하면은 9월 30일에 가지급금 10만원이 차변에 생겼나 봅니다. 이걸 다시 더블클릭하면 하단에 점표 내용까지 볼 수 있다고 점표 내용을 보니까 9월 30일에 출금이니까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적겠다는거죠. 차변에는 가지급금 1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아 10만원 가지급금을 이렇게 인식을 했구나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건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가지급금 가수금도 거래처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 분계에서는 보니까 거래처가 입력이 안되어 있었네. 이거 좀 확인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됐죠? 확인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이거는 임시계정과목이니까 최종 재무제표에 나타내면 안되죠. 그래서 결산때 이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10만원 이렇게 적어서 가지급금을 없애야 되고 차변에 뭘로 기록해야 된다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직원 시내 출장비로 파맹됐대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1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할게요. 자, 일반접 입력에다가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죠. 애당초에 차변인식할 때 거래처인식 안했으니까 대변으로 없앨때도 거래처인식 안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과목에 뭔가 금액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15만원은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대. 그러면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대변 계정과목이 너무 크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15만원을 차변에 기록해서 좀 줄여주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되겠네. 됐습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을 기록해서 대변에 있는 수익금액을 조금 차감시켜줍니다. 얼마? 1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 부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내년 거를 미리 땡겨서 받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채로 기록해 준다. 이겁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원인 불명이다. 자 그러면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과목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네. 합계자 낙시산표를 먼저 조회해보자. 합계자 낙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해봅시다.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여기 있네. 자 차변 쪽에 5만원이 있네.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더블클릭 하면 됩니다. 자 11월 1일날 현금 과부족 차변 5만원이 이렇게 생기는 부계가 있었네. 다시 더블클릭 하면 밑에 전편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답니다. 11월 1일날 차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적고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적었었네. 아 11월 1일날 보니까 장부 있는 현금하고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을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이 장부 있는 것보다 좀 작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를 일단 실제 금고에 있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기록했겠지. 그리고 차변에는 임시계정과목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을 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기말 결산 때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에는 눈물을 모음고 잡손신 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로 금액 현금 과부족 5만원을 없애면 되는 것이지. 일단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어서 차변에 있는 금액을 없애주고 금액은 그새 금액 또 까먹었네. 얼마라고요? 금액이 5만원. 오케이. 자 5, 0, 0, 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잡손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산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메뉴 닫읍시다.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의 현금 지출액은 총 얼마인가? 현금 지출액 물었으니까요. 현금 출락장 메뉴 사용해도 되고요. 총계정 원장 메뉴 사용해도 되겠죠? 저는 총계정 원장 메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자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네.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 하면 되겠네. 자 3월에 현금이 지출되었으니까 현금 계정 과목이 대변에 기록되겠죠. 대변금액을 확인하면 되겠다. 대변금액 얼마요? 31759 730 이었다. 이게 1번 문항의 정답.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려면 더블 클릭하면 원장 내용까지 볼 수 있겠지. 어쨌든 답은 31759 730 이었다. 자 정답 확인했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더블 클릭하면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다. 이 내용이 결국은 현금 출납장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자 1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복리우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일정 기간 동안의 개정과목을 묻고 있으니깐 1개표 월개표 메뉴 사용하면 되겠지. 또는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비용개정과목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메뉴 사용해도 조회할 수 있고요. 또는 합계 잔액 시선표 메뉴 사용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1개표 월개표 메뉴 사용해 볼게요. 자 1개표 월개표 메뉴 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구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개정과목은 뭐라고요? 복리우생비 개정과목 복리우생비 개정과목 차변에 있는 개 이 금액을 보면 되겠죠? 금액은 6371100원입니다. 이게 2번 문항의 정답. 자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원장 내용까지도 볼 수는 있더라. 됐고요. 메뉴 다 씁니다. 마지막 3번 문항 볼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가장 많은 달 묻으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다고 했죠? 오케이. 자 총계정 원장 메뉴얼에서 기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 매입을 묻고 있으니깐 상품 계정 과목 조회하면 되겠죠? 상품 1, 4, 6 자 이거에 대해서 상품 매입하면 차변 쪽에 기록됩니다. 그죠? 차변 쪽에 금액이 기록되는데 이거 1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차변 금액이 제일 큰 달을 한번 찾아보라 이겁니다. 어느 달이 제일 큽니까? 6월달이 월등하게 크네. 6월이 제일 크고 금액은 3, 6, 1, 0, 0, 0, 0, 0이더라. 자 정답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월과 금액을 묻고 있으니깐 월은 6월이고 금액은 3, 6, 1, 0, 0, 0, 0, 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자 자 답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려면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역까지도 볼 수는 있더라.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68의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교재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들이 다 출제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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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